제 10. 교량보시공덕품 보시공덕을 비교함 그때 지장보살망아살이 부처님은 이 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하리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들의 보시공덕을 헤아려 보건대 가벼운 자도 있고 무거운 자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십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며 어떤 이는 백천생동안 큰 복을 받기도 하니 이 일은 어떤 까닭이옵니까? 바라오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공 후 일체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연보제에서 보시한 공덕을 가볍고 무거운 것에 대해 배하려 말하리라. 그대는 마땅히 새겨들어라. 내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하리였다. 저는 그의 일이 매우 궁금하오며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보제의 여러 구강이나 재상, 대신, 바라문, 대장자, 대찰제리, 대바라문 등이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곱추, 벙어리, 기머거리, 장님 등 각가지의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보시를 하고자 할 때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으며 선수 보시를 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보시하되 부드러운 말로 이로 하면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항아의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독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낸 까닥이니라. 그들이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를 구족하는 복과 이익을 얻게 되거나 어찌 잊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제불 등의 존상을 보고 스스로 보시와 공양을 하게 되면 이 구강 등은 상겁 동안 재석천왕이 되어 뛰어난 즐거움을 누를 것이며 만약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벗게 해항하면 이 대구강 등은 식겁 동안 항상 대범천왕이 되는 이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옛 부처님의 탑묘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보고 마음을 내어 보수를 하되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 권하여 수천억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 인역을 맺어주면 이 구강 등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용성왕이 되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작은 나라와 왕이 되느니라. 그리고 다시 탑묘 앞에서 해양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불도를 이루니 이와 같이 받는 바 가보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이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일으켜 의약, 음식, 친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다 생각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하여 일백급 중에 항상 정거천주가 되고 이백급 동안은 항상 욕계, 유격천주가 되며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기로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으며 마침내는 부처가 되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벗개에 해양하면 보시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마침내 성굴하게 되나니 어찌 제석천이나 범천이나 전용왕의 가보를 받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그대는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탕이 이와 같은 보시를 배우게 할지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섬남자 선념이니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이나 먼지만큼의 작은 성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벽집을 전용성왕의 존상을 배웠고 보시 공양하게 되면 한량없는 복을 얻으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공독을 벗게 해양하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마냥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념이니 대승 경전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고 보시하고 공양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큰 복을 얻게 되며 만약 벗게 해양하게 되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도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마냥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탐녀나 대승 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고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하며 공경합장하거나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갈리하되 홀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하여 함께 마음을 내어 한다면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삼십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되며 보시의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항상 전륜성앙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마냥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서 보시하고 공양하거나 닭가 저를 보수하고 경전을 잘 엮어 관리하는 성근을 심 때 이 착한 공덕을 털끝 하나 티끌 하나 모래 하나의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법계에 해양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매우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느니라. 만일 공덕을 자기 집안 가족에게만 해양하거나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만 해양하게 되면 가보는 삼생동안만의 즐거움을 노리는 것으로 한정되나니 이는 만에서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보시의 인형 공덕은 이와 같음을 잘 알지니라. 제 10, 교량, 보시 공덕품, 보시 공덕을 비교함 그때 지장보살 망하살이 부처님은 이 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하려 없다. 세존이시여, 제가 없도 중생들의 보시 공덕을 해야려 보건대. 가벼운 자도 있고 무거운 자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십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며 어떤 이는 백천생동안 큰 복을 받기도 하니 이 일은 어떤 까닭이 없니까? 바라오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공 후 일체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연보제에서 보시한 공덕을 가볍고 무거운 것에 대해 배하려 말하리라. 그대는 마땅히 새겨들어라. 내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리었다. 저는 그의 일이 매우 궁금하으며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보제의 여러 구강이나 재상, 대신, 바라문, 대장자, 대찰제리, 대바라문 등이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곱추, 벙어리, 기머거리, 장님 등 각가지의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보시를 하고자 할 때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으며 선수 보시를 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보시하되 부드러운 말로 이로 하면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항아의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독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냉가닥이니라. 그들이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를 구족하는 복과 이익을 얻게 되거나 어찌 잊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제불 등의 존상을 보고 스스로 보시와 공양을 하게 되면 이 구강 등은 상겁 동안 제석천왕이 되어 뛰어난 즐거움을 누를 것이며 만약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벗게 해항하면 이 대구강 등은 식겁 동안 항상 대범천왕이 되는 이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옛 부처님의 탑묘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보고 마음을 내어 보수를 하되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 권하여 수천억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 인역을 맺어주면 이 구강 등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용성왕이 되고 가치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작은 나라와 왕이 되는 이라. 그리고 다시 탑묘 앞에서 해양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불도를 이루니 이와 같이 받는 바 가보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이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일으켜 의약, 음식, 친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다 생각할 수가 없는 이라. 그리하여 일백급 중에 항상 정거천주가 되고 이백급 동안은 항상 욕계, 유격천주가 되며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기로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으며 마침내는 부처가 되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 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벗개에 해양하면 보시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마침내 성굴하게 되나니 어찌 제석천이나 범천이나 전룡왕의 가보를 받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그대는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탕이 이와 같은 보시를 배우게 할지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이나 먼지만큼의 작은 선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벽집을 전용성왕의 전상을 배웠고 보시 공양하게 되면 한량 없는 복을 얻으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르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공독을 벗게 해양하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마냥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 경전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고 보시하고 공양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큰 복을 얻게 되며 만약 벗게 해양하게 되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도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마냥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담녀나 대승 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고 우러러 애베하고 찬탄하며 공경합장하거나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갈리하되 홀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하여 함께 마음을 내어 한다면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삼십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되며 보시의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항상 전륜성앙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서 보시하고 공양하거나 닭가 저를 보수하고 경전을 잘 엮어 관리하는 선근을 심때 이 착한 공덕을 털끝 하나 뒤끌 하나 모래 하나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법계에 해양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매우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느니라. 만일 공덕을 자기 집안 가족에게만 해양하거나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만 해양하게 되면 가보는 삼생동안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한정되나니 이는 만에서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보시의 인형 공덕은 이와 같음을 잘 알지니라. 제 10교량 보시 공덕품 보시 공덕을 비교함 그때 지장보살 망하살이 부처님은 이 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하리였다. 세준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들의 보시 공덕을 헤아려 보건대 가벼운 자도 있고 무거운 자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십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며 어떤 이는 백천생동안 큰 복을 받기도 하니 이 일은 어떤 까닭이옵니까 바라오건대 세준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공 후 일체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연보제에서 보시한 공덕을 가볍고 무거운 것에 대해 회하려 말하리라. 그대는 마땅히 새겨들어라. 내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하리였다. 저는 그의 일이 매우 궁금하오며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보제의 여러 구강이나 재상, 대신, 바람은 대장자. 대찰제리, 대바라문 등이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곱추, 벙어리, 기머거리, 장님 등 각가지의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보시를 하고자 할 때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으며 선수 보시를 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보시하되 부드러운 말로 이로 하면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항하의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독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낸 까닥이니라. 그들이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를 구족하는 복과 이익을 얻게 되거나 어찌 잊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제불 등의 존상을 보고 스스로 보시와 공양을 하게 되면 이 구강 등은 상겁 동안 제석천왕이 되어 뛰어난 즐거움을 누를 것이며 만약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벗게 해항하면 이 대구강 등은 식겁 동안 항상 대범천왕이 되는 이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옛 부처님의 탑묘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보고 마음을 내어 보수를 하되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 권하여 수천억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인역을 맺어주면 이 구강 등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용성왕이 되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작은 나라옵 왕이 되는 이라. 그리고 다시 탑묘 앞에서 해양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불도를 이루니 이와 같이 받는 바 가보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이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일으켜 의학, 음식, 친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다 생각할 수가 없는 이라. 그리하여 일백겁 중에 항상 정거천주가 되고 이백겁 동안은 항상 욕계, 유격천주가 되며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기로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으며 마침내는 부처가 되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마냥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벗개에 해양하면 보시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마침내 성굴하게 되나니 어찌 제석천이나 범천이나 전룡왕의 가보를 받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그대는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탕이 이와 같은 보시를 배우게 할지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이나 먼지만큼의 작은 선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벽집을 전룡성왕의 전상을 배웠고 보시 공양하게 되면 한량없는 복을 얻으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르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공독을 벗게 해양하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경전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고 보시하고 공양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큰 복을 얻게 되며 만약 벗게 해양하게 되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도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담료나 대승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고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하며 공경합장하거나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갈리하되 홀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하여 함께 마음을 내어 한다면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삼십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되며 보시의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항상 전륜성앙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서 보시하고 공양하거나 닦아 절을 보수하고 경전을 잘 엮어 관리하는 선근을 심때 이 착한 공덕을 털끗하나 티끌하나 모래하날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법계에 해양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매우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느니라. 만일 공덕을 자기 지방 가족에게만 해양하거나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만 해양하게 되면 가보는 삼생동안만의 즐거움을 노리는 것으로 한정되나니 이는 만에서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느니라. 지장보사리여 보시의 인형 공덕은 이와 같음을 잘 알지니라. 제 10. 교량보시 공덕품 보시 공덕을 비교함 그때 지장보사리 부처님은 이 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하리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들의 보시 공덕을 해아려구 가벼운 가벼운 자도 있고 무거운 자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십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며 어떤 이는 백천생동안 큰 복을 받기도 하니 이 일은 어떤 까닭이 없니까 바라오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공 후 일체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연부제에서 보시한 공덕을 가볍고 무거운 것에 대해 회하려 말하리라. 그대는 마땅히 새겨들어라. 내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리었다. 저는 그의 일이 매우 궁금하으며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부제의 여러 구강이나 재상 대신 바람은 대장자 대찰제리 대바라문 등이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곱추 벙어리 기머거리 장님 등 각가지의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보시를 하고자 할 때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으며 선수 보시를 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보시하되 부드러운 말로 이로 하면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항아의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독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낸 까닥이니라. 그들이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를 구족하는 법과 이익을 얻게 되거나 어찌 잊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제불 등의 존상을 보고 스스로 보시와 공양을 하게 되면 이 구강 등은 상겁 동안 재석천왕이 되어 뛰어난 즐거움을 누를 것이며 만약 보시한 법과 이익을 벗게 해양하면 이 대 구강 등은 식겁 동안 항상 대범 천왕이 되는 이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옛 부처님의 탐미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보고 마음을 내어 보수를 하되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 권하여 수천억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 인역을 맺어주면 이 구강 등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용성 왕이 되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작은 나라와 왕이 되는 이라. 그리고 다시 탐묘 앞에서 해양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불도를 이루니 이와 같이 반능 바 가보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여 미래세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일으켜 의약 음식 친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다 생각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하여 일백겁 중에 항상 정거 천주가 되고 이백겁 동안은 항상 욕계 유격 천주가 되며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기로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으며 마침내는 부처가 되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이와 같은 보쉬를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벗개에 해양하면 보시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마침내 성굴하게 되나니 어찌 제석천이나 범천이나 전룡왕의 가보를 받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지장보사리여 그대는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탕이 이와 같은 보쉬를 배우게 할지니라. 또 지장보사리여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이나 먼지만큼의 작은 선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여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벽집을 전용성왕의 전상을 배웠고 보시 공양 하게 되면 한량없는 복을 얻으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르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공독을 벗게 해양하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 경전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고 보시하고 공양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큰 복을 얻게 되며 만약 벗게 해양하게 되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도 없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담려나 대승 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고 우러러 애배하고 찬탄하며 공경 합장하거나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갈리하되 홀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하여 함께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삼십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되며 보시의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항상 전륜 성앙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 하느니라. 또 지장 보살이요.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서 보시하고 공양하거나 닭가 절을 보수하고 경전을 잘 엮어 관리하는 성근을 신 때 이 착한 공덕을 털끗하나 뒤끌하나 모래하날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법계에 해양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백천생동안 매우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느니라. 만일 공덕을 자기 지방 가족에게만 해양하거나 자신을 이익을 이에서만 해양하게 되면 가보는 삼생 동안만의 즐거움을 노리는 것으로 한정되나니 이는 만에서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보시의 인형 공덕은 이와 같음을 잘 알지니라. 제10교량 보시공덕품 보시공덕을 비교함 그때 지장보살 부처님은 이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하리옵다. 세준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들의 보시공덕을 해아려 보건대. 가벼운 자도 있고 무거운 자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십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며 어떤 이는 백천생동안 큰 복을 받기도 하니 이 일은 어떤 까닭이 옵니까 바라오건대 세준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공우 일체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연보재에서 보시한 공덕을 가볍고 무거운 것에 대해 배하려 말하리라. 그대는 마땅히 새겨들어라. 내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사리 부처님께 아리였다. 저는 그의 일이 매우 궁금하으며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보제의 여러 구강이나 재상 대신 바라문 대장자 대찰제리 대바라문 등이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곱추 벙어리 기머거리 장님 등 각가지의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보시를 하고자 할 때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으며 선수 보시를 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보시하듯 부드러운 말로 이로 하면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 항아의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독과 간문이라. 왜냐하면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랭가닥이니라. 그들이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를 구족하는 복과 이익을 얻게 되거나 어찌 잊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제불 등의 존상을 보고 스스로 보시와 공양을 하게 되면 이 구강 등은 상급 동안 재석천왕이 되어 뛰어난 즐거움을 누를 것이며 만약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벗게 해양하면 이 대 구강 등은 식겁 동안 항상 대범 천왕이 되는 이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옛 부처님의 탐미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보고 마음을 내어 보수를 하되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 권하여 수천억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인역을 맺어주면 이 구강 등은 백천생동안 항상 전용성왕이 되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동안 작은 나라와 왕이 되는 이라. 그리고 다시 탐미요 앞에서 해양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불도를 이루니 이와 같이 받는 바 가보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이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늙고 병등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일으켜 의학 음식 친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다 생각할 수가 없는 이라. 그리하여 일백겁 중에 항상 정거천주가 되고 이백겁 동안은 항상 욕계 유격천주가 되며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기로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으며 마침내는 부처가 되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 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벗개에 해양하면 보시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마침내 성굴하게 되나니 어찌 제석천이나 범천이나 전룡왕의 가보를 받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그대는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탕이 이와 같은 보시를 배우게 할지니라. 또 지장보살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이나 먼지만큼의 작은 선근을 심어도 받는 복가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벽집을 전용성왕의 전상을 배웠고 보시 공양하게 되면 한량없는 복을 얻으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르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공독을 벗게 해양하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 경전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고 보시하고 공양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큰 복을 얻게 되며 만약 벗게 해양하게 되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도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담려나 대승 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고 우러러 애배하고 찬탄하며 공경합장하거나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관리하되 홀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하여 함께 마음을 내어 한다면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삼십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되며 보시의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항상 전륜 성앙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 하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서 보시하고 공양하거나 닭가 저를 보수하고 경전을 잘 엮어 관리하는 성근을 심 때 이 착한 공덕을 털끝 하나 티끌 하나 모래 하나 물 한 방울 만큼이라도 벗개에 해양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매우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는 이라 만일 공덕을 자기 집안 가족에게만 해양하거나 자신을 이익을 이에서만 해양하게 되면 가보는 삼생 동안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한정 되나니 이는 만에서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는 이라 지장 보살이여 보시오 인형 공덕은 이와 같음을 잘 알지 이라 제 10 교량 보시 공덕품 보시 공덕을 비교함 그때 지장 지장 보살 망하 부처님은 이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하려 없다 세준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들의 보시 공덕을 해야려 보건대 가벼운 자도 있고 무거운 자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 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십생 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며 어떤 이는 백천 생 동안 큰 복을 받기도 하니 이 일은 어떤 까닭이 옵니까 바라오건대 세준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공호 일체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연보제에서 보시한 공덕을 가볍고 무거운 것에 대해 배하려 말하리라 그대는 마땅히 새겨들어라 내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에 부처님께 아리었다 저는 그의 일이 매우 궁금하오며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보제의 여러 구강이나 재상 대신 바라문 대장자 대찰제리 대바라문 등이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곱추 벙어리 기머거리 장님 등 각가지의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보시를 하고자 할 때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으며 선수 보시를 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보시하되 부드러운 부드러운 말로 이로 하면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항아의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독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랭가닥이니라 그들이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를 구족하는 법과 이익을 얻게 되거나 어찌 잊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제불 등의 존상을 보고 스스로 보시와 공양을 하게 되면 이 구강 등은 상겁 동안 재석천왕이 되어 뛰어난 즐거움을 누를 것이며 만약 보시한 법과 이익을 벗게 해양하면 이 대구강 등은 식겁 동안 항상 대범천왕이 되는 이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옛 부처님의 탐미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보고 마음을 내어 보수를 하되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 권하여 수천억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인역을 맺어주면 이 구강 등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용성앙이 되고 같이 같이 보수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한 작은 작은 나라오 왕이 되느니라 그리고 다시 탐묘 앞에서 해양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불도를 이루니 이와 같이 받는 바 가보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여 미래세우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일으켜 의약 음식 친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다 생각할 수가 없는 이라 그리하여 일백겁 중에 항상 정거천주가 되고 이백겁 동안은 항상 욕계 유격천주가 되며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기록해로운 소리를 듣지 않으며 마침내는 부처가 되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여 만약 미래세우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 없는 복으로 다시 법계에 해양하면 보시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마침내 성굴하게 되나니 어찌 제석천이나 범천이나 전룡왕의 가보를 받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지장보사리여 그대는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탕이 이와 같은 보시를 배우게 할지니라 또 지장보사리여 미래세우 선남자 선녀인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이나 먼지만큼의 작은 선근을 심어도 받는 복가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여 미래세우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벽집을 전용성왕의 존상을 배웠고 보시 공양하게 되면 한량없는 복을 얻으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공독을 벗게 해양하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여 만약 미래세우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 경전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고 보시하고 공양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큰 복을 얻게 되며 만약 벗게 해양하게 되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도 없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담려나 대승 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고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하며 공경 합장하거나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관리하되 홀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하여 함께 마음을 내어 한다면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삼십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되며 보시의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항상 전륜 성앙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 하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서 보시하고 공양하거나 닭가 저를 보수하고 경전을 잘 엮어 관리하는 성근을 심때 이 착한 공덕을 털끗하나 티끌하나 모래하나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벗개에 해양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매우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느니라 만일 공덕을 자기 지방 가족에게만 해양하거나 자신을 이익을 이에서만 해양하게 되면 가보는 삼생 봉안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한정 되나니 이는 만에서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느니라 지장 보살이여 보시오 인형 공덕은 이와 같음을 잘 알지니라 제 10 교량 보시 공덕품 보시 공덕을 비교함 그때 지장보살 망하살이 부처님은 이 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하리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들의 보시공덕을 헤아려 보건대 가벼운 자도 있고 무거운 자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십생동안 복을 누르기도 하며 어떤 이는 백천생동안 큰 복을 받기도 하니 이 일은 어떤 까닭이 옵니까 바라오 권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공후 일체대중이 모인 이 모임에서 연부제에서 고시한 공덕을 가볍고 무거운 것에 대회에 배하려 말하리라 그대는 마땅히 새겨들어라 내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에게 아리었다 저는 그의 일이 매우 궁금하으며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부제의 여러 구강이나 재상 대신 바라문 대장자 대찰제리 대바라문 등이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곱추 벙어리 기머거리 장님 등 각가지의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보시를 하고자 할 때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으며 선수 보시를 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보시하되 부드러운 말로 이로 하면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 항아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독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랭까닥이니라 그들이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를 구족하는 복과 이익을 얻게 되거나 어찌 잊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느냐 지장 보살이요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제불 등의 존상을 보고 스스로 보시와 공양을 하게 되면 이 구강 등은 상겁 동안 재석 천황이 되어 뛰어난 즐거움을 누를 것이며 만약 보시한 법과 이익을 법계에 해양하면 이 대 구강 등은 식겁 동안 항상 대범 천황이 되는 이라 또 지장 보살이요 만약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옛 부처님의 탐묘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파괴된 것을 보고 마음을 내어 보수를 하되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 권하여 수천억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 인역을 맺어주면 이 구강 등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용성 왕이 되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작은 나라와 왕이 되는 이라 그리고 다시 탐묘 앞에서 해양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불도를 이루니 이와 같이 받는 바 가보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이라 또 지장 보살이요 미래에서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늙고 병등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일으켜 의약 음식 친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다 생각할 수가 없는 이라 그리하여 지장보실을 보사를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벗개에 해양하면 보시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마침내 성굴하게 되나니 어찌 제석천이나 범천이나 전룡왕의 가보를 받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지장보사리여 그대는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탕이 이와 같은 보시를 배우게 할 진이라 또 지장보사리여 미래에서의 섬남자 선념이니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이나 먼지만큼의 작은 성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여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벽집을 전용성왕의 존상을 배웠고 보시 공양 하게 되면 한량없는 복을 얻으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공독을 벗게 해양하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 경전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고 보시하고 공양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큰 복을 얻게 되며 만약 벗게에 해양하게 되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도 없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담려나 대승 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고 우러러 애배하고 찬탄하며 공경합장하거나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갈리하되 홀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하여 함께 마음을 내어 한다면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삼십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되며 보시의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항상 전륜성앙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느니라 또 지장보사리여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서 보시하고 공양하거나 닭가 저를 보수하고 경전을 잘 엮어 관리하는 선근을 심 때 이 착한 공덕을 털끝하나 티끌하나 모래하나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벗개에 해양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매우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느니라 만일 공덕을 자기 집안 가족에게만 해양하거나 자신을 이익을 이에서만 해양하게 되면 가보는 삼생 동안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한정 되나니 이는 만에서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느니라 지장 보살이여 보시오 인형 공덕은 이와 같음을 잘 알지니라 보듬 은 이븐 은 이외 도 아멘